자 다음 거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르맨쩡니님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대요 일몰 대 일출 일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사실 그날 날씨에 따라 다르지 근데 뭔가 일몰보다 일출이 느낌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햇살 비추는 태양 대 달과 별 이것도 사실 날씨의 차이거든요 저는 원래는 사실 정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태양의 낮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달과 별을 항상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빗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한 흐린 날 대 구름 햇살이 포근한 날 바람 안 부는 당연히 저는 구름 햇살이 포근한 날이죠 비 오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날씨 좋은 날이 좋아요 자 다음은 멕시코 엘프를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러주세요 밑도 곳도 없이 그냥 멕시코 엘프들을 위해서 그럼 멕시코 노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람이 주니 밤에 온종일 너와 걷고 싶어 이렇게 바람이 주니 밤에 온종일 너와 걷고 싶어 네 짜게 불러들었습니다 예성의 ASMR 유튜브 채널을 만들 생각 없나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유튜브 채널 만들 생각 없냐라고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1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없고요 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좀 더 잘 만들어진 만들어진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자 ASMR로 이번 앨범 소개 ASMR에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번 앨범은 제가 생각하는 제 솔로 앨범 중에 가장 최애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제 솔로 앨범 중에 가장 최애 앨범으로 남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코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셀카라고 했는데 저희가 16강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거 한 번만 클릭해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셀카 웹컵 셀카 웹컵 제가 요즘에 셀카를 잘 못 찍어요 멤버들 눈치가 보여서 짜증나네요 진짜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원래 셀카를 찍는 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네 근데 셀카를 많이 찍게 된 게 잘 생각해보면 그냥 SNS가 생기고 나서부터였던 거 같아요 네 셀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셨고 저는 진짜 셀카를 찍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여러분들에게 어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에요 셀카를 제가 소장하진 않아요 네 제가 셀카를 찍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를 꼭 말씀 드리면서 하나를 클릭하시면 돼요 무슨 입술 요러고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팬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 민망하네요 학생 같은 셀카와 거울 셀카라고 하는데 거울 셀카는 아예 어플을 사용해서 이런 이런 거 많잖아요 막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 네 근데 참고로 저는 거울 셀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자 거울 셀카 자 다 네 어 우선 예성 몰아지기 셀카가 있어요 이게 좀 몰려있는 친구가 항상 저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인데 웃긴 셀카 네 아 뭐 규현이랑 찍은 사진이 너무 좋지만 저는 저는 가끔 이런 웃긴 셀카를 올려요 재밌잖아요 네 멤버들 미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땐 유튜브 하는 게 더 미친 거 같아요 자 웃긴 셀카 자 강아지가 찍은 셀카가 있고요 흑백 셀카가 있어요 저는 흑백 셀카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아 네 필름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되게 느낌이 되게 좋죠 저 필름으로 찍는 사진을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또 제가 또 필름 카메라 하나 또 구입했거든요 필름 카메라가 또 카메라마다 다 느낌이 달라요 아 자 이번에 비니 셀카와 우리 강아지들과 찍은 셀카 강아지들과 찍은 셀카로 하겠습니다 저 비니 쓴 모자는 셀카가 아니거든요 어 뭐야 이거 슈파돌에서 찍은 이거는 사실 셀카가 아니에요 남이 찍어준 거예요 네 이것도 셀카가 아닌데 어 그렇다면 셀카를 저는 뽑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찍을 때의 셀카와 드라마 찍을 때의 셀카와 제가 자동차에도 가끔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가 있어요 네 오랜만에 또 오효로 만나니까 반갑네요 오 마이 갓 제가 예전에 화보 찍었을 때 네 작년인가요? 제 작년인가요? 그리고 네 엎드려서 제가 방에서 누워서 가끔 이렇게 사진 찍거든요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그래도 네 네 와 이거 진짜 언제냐 이거 진짜 싸이월드 감성 셀카 이거는 좀 오래된 사진 같아요 제가 이 때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진짜 옛날이에요 그리고 후두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진은 누가 봐도 셀카가 아니죠 제가 서로 모으고 있어요 누가 찍어준 사진이지만 셀카는 원래 본인이 찍는 게 셀카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데 남이 찍어주는 설정샷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 후두 입고 찍은 사진은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서 콘서트 혼자서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그때일 것 같아요 네 후두 셀카 가겠습니다 8강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아까 16강전에서 승리한 셀카들이에요 강아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아까 그 거울 속 셀카죠 네 그 어플을 사용한 셀카예요 어플 좋아요 아 그게 뭐라고 참 그놈의 어플 안 쓰는 게 간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무런 부질이 없어요 그냥 못생기게 나와요 부질이 없어요 그냥 못생기게 나와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멋있는 사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흑백 셀카처럼요 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 이 옷을 프로세치고 찍은 사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후두 쓰고 찍은 이 날의 사진들이 되게 좋아요 어플을 사용했으니까요 웃긴 셀카다 셀카 대 빨간 머리 셀카 빨간 머리 정말 짧고 굵은 이 시절 추억하며 아 네 뭐가 낫지 그래도 약간 연기 들어가 있는 이 후두색 눈빛이 아련하잖아요 아련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아 거울을 사용했지만 어플로 찍은 사진과 필름으로 찍은 사진 여러분들이 얼빡샷을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필름 사진 가겠습니다 흑백 셀카 저는 사실 이 후두 쓰고 찍은 이 날의 사진들이 되게 좋아요 어플을 사용했으니까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멋있는 사진이 나올 때가 있어요 흑백 셀카처럼요 아 조금 고민했어요 진심으로 후두 셀카 가겠습니다 남이 찍어준 사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정샷 그리고 셀카라고 착각 드는 샷 또 하나는 아련한 눈빛 그렇다면 1등 충분하죠 자 예성의 베스트 셀카는 바로 후두 셀카가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아무튼 후두 셀카가 제가 좋아하는 셀카의 베스트 셀카로 뽑히면서 네 우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예성에게 힘이 되는 엘프의 응원걸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거 촬영하는 이 시간이 제가 조금 있으면 저 4집 앨범 컴백 라이브 쇼가 있는 날이에요 그 전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런 약간의 부담감과 설레임과 행복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시너지가 조금 필요한 순간이긴 해요 자 이런 베스트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 글을 남겨주셨다고 해요 자 첫 번째 네 간단하죠 오빠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네 네 전부 제 예상과 다르게 정말 간단 명료 하시네요 세 번째 댓글은요 네 오빠는 항상 우리의 자랑이다 감사합니다 저도 엘프는 항상 저의 든든한 자랑이자 백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오빠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오빠가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오빠 앞으로 계속 꽃길만 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여러분들의 댓글이나 여러분들의 응원글들을 보다 보면 제가 많이 위안이 됐고 제 노래가 큰 용기가 됐고 힘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감정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봤을 때 저도 어릴 때 또 그런 성장기 때 또 연습생 때 데뷔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음악으로 위안을 봤거든요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앨범은 음 개인적인 욕심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우리의 천사 예성 매일 당신의 긍정적인 달콤한 말에 감사하고 그것은 나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야 그리고 내 음악은 최고야 내 앨범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에 또 다른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잊지 마세요 엘프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응원합니다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제가 스포 아닌 스포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응원 글들은 자주 봐요 사실은 진짜 많이 봐요 저만큼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많이 용기를 얻었어요 네 제가 이번 앨범도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응원을 보고 더 많은 용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저를 많이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런 글들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결론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네 네 오늘 이렇게 컴백하는 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네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 사집에 대해서 얘기를 어찌 보면 인터뷰를 제대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참 생각도 많았고 어 되게 설레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던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듣고 제 음악을 듣고 계실 것들을 상상하며 굉장히 설레이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저를 설레이게 해주시고 그 설레임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데 저에게 행복이라는 큰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예성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blush